에이젠트, 저는 당신을 걱정했었죠.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떠나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 상황을 떠나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누군가의 마이크 소리가 들렸는데? 이놈의 키보드! 뭐야? 왜 마이크야? 마이크 가만히 뜬다? 좀 봐라? 30레벨? 무한한 애정을 담아서 선물이라고 할만한게 뭐가 있어? 무슨 선물을 말해요? 뭘 말해? 어떤 걸 원해요? 뭘 원해요? 뭘 원해? 발에 갈갈 갈갈해도 발에선 많아요. 발에 한 4개 있나? 30레벨 넘었으니 발에선 갈갈한다? 대박이다. 그렇게 말하는 오케인님 발에 한번 갈갈 한번 해봅시다. 뭔 선물이 필요할까? 뭔 선물이 필요할까? 남쪽 바람이 24시간 이용권? 뭐 이런거? 미션에 가서 얼마든지 따라가드립니다. 더 잘나왔는데? 이하아 경견총 피해먹이잖아 이거 생업이 너무 잘나오는데? 생업이 너무 잘나오는데? 조가님 뭘 원해요? 밥 한번 같이 먹기? 그런거야 얼마든지 봐봐 SVG 막 나오잖아 흔수기? 역시 이런건 믿으면 안돼 소소하게 아이세븐? 아니 나도 아이세븐 아닌데 지금 경량 M4 뭐 SVD 따로 뭐 탈 만한건 없네 확장탄창 하나 괜찮겠다 이거 33레벨이라는게 좀 아쉽긴 한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쓸만하긴 하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쓸만하긴 하네 장난도 장난도 나름이지 장난도 장난도 나름이지 종원님이 말하면 진지하게 들린다고? 아 나도 아이세븐 바꿔야 되긴 하는데 아 나도 아이세븐 바꿔야 되긴 하는데 아 진짜 지금 cpu 엔간에서 다 100% 다 쓰고 있어요 진짜 방송하려면은 아이세븐은 진짜 필수인거 같아 시작 메어 1단계 아무나 와라 히힍 이제 9시 없으면 그냥 옳아이 지아가 메가 정도는 혼자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톰슨 들었는데? 아, 그래 보급품 찾기 그래도 뭐 인지구침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신속력이 길어져서 도착하기 자시기 위험한 후에 손을 잡고, 적용한 후에 아, 안전한 후에 사방이 정확히 부착 나의 핵룩이, 도착! 뇌스, 도착! 뇌스, 도착! 이게 뭐야 이놈 시키 뭐야 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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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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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레벨? 지하레벨 이제 올리기 쉽잖아요 매우 쉬워졌지 일타주가라 이제 지하에서 그 지하 몹 잡으면 경험치 올라가니까 자 올리려면 지금 올려야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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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는 거 고맙습니다 지하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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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근데 올리려면은 지금 진짜 올리는게 딱 좋은것 같아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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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너 일로와 이건 미끼야 이 녀석아 멍청한 녀석 근데 큰일났네 총알이 없네 살출쥐져 뒤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뒤쪽으로 해서 요렇게 터진다 아이고야 들어와 들어와 해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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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아...아...깐만... 야...내 링크 터졌어...